2021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롤프파이엔, 바젤, 로테르담, 스토콜룸 협약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생산소비 유형을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바닷속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앨런 맥아더 재단과 맥킨지 경영환경센터가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최소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분마다 15톤 트럭 한 대 분량보다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셈입니다. 바다에서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타고 결국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2년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플라스틱과 바다를 다룬 영화가 7편 상영됐습니다. 그중 마이크 와퍼 감독의 영국 영화 플라스틱 파도와 슈테펀 크로네스 감독의 독일 영화 플라스틱 표류기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인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과정을 추적하는 과학자들 플라스틱 표류기는 영상 감독인 슈테펀 크로네스가 업무차 방문한 북극에서 30대 노르웨이 청년 크리스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카약을 타고 방문했던 북극의 한가운데 섬에서 우연히 독일 맥주병을 발견합니다. 물 위에 떠도는 폐기물의 여정이 궁금해진 이들은 위성항법장치가 달린 부표를 만들어 바다에 띄웁니다. 이들은 폐기물을 추적하며 환경과학자 등 여러 생태 전문가를 만나게 됩니다. 독일 드레스덴 응용과학기술대학의 스벤 슈이르마이스터는 퇴적물 속의 미세 플라스틱을 탐지할 방법을 연구합니다. 채취한 퇴적물 표본을 실험실에 가져가 고분자와 퇴적물로 분리하면 어떤 고분자인지에 관한 정보가 생기고 양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면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경로를 알아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라스 그토우 박사는 해양동물과 생태계가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합니다. 그는 미세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다양한 동물의 몸속에 나노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생물의 유전 정보인 개념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위트레어트대 기후물리학자이자 해양학자인 에릭 반 시빌 박사는 조류, 즉 해수의 흐름에 따라 플라스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합니다. 그는 해수면을 떠도는 플라스틱의 양이 지금까지 바다로 흘러들어간 전체 플라스틱 양의 1% 미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머지 99%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이를 찾아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스틱이 망칠 곳 중 걱정할 장소를 선택하라고 하면 북극을 꼽을 것입니다. 북극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생태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와 미세 플라스틱 유입으로 북극 해양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이 시기장애를 일으킨 까닭은 플라스틱 파도는 과학자, 환경운동가, 혁신가, 디자이너 등 글로벌 위기 해결에 힘쓰는 플라스틱 개척자들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의 매튜 콜 박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뒤 식사 메커니즘에 장애가 생겨 일상 기능을 수행할 에너지가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비닐봉지, 바다 깊은 곳에 잠겨 있는 폐어구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게 부서져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이것이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면서 생태계 먹이 사슬에 들어갑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원래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살면서 바다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식물성 플랑크톤 대신 플라스틱을 섭취하면서 동물성 플랑크톤은 부하가 어려운 작은 알을 낳았습니다. 콜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로 이어지는 해양생물 먹이 사슬의 잠재적 붕괴를 뜻합니다. 알고 보면 섬유도 대부분 플라스틱. 전세계적으로 인류는 연평균 약 9200만 톤의 직물 폐기물을 매립지로 보냅니다. 영화는 앞으로 10년 동안 의류 소비가 지금보다 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또 미래 섬유의 98%가 합성 섬유가 될 것이며 그 중 폴리에스테르가 95%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에서 패션 및 직물을 전공한 에이미 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유산업은 슈퍼마켓이 받는 혹평을 비껴갔습니다. 슈퍼마켓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눈에 띄지만 패션과 직물은 플라스틱이 아닌 천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합성 섬유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다른 모든 플라스틱처럼 아주 작은 입자로 쪼개집니다. 지금 인류는 해마다 천억 벌의 새 의류를 생산합니다. 이런 의류 대부분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합성 섬유의 원료는 석유입니다. 매년 패션업계가 합성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석유가 3억 4천 2백만 배럴이나 됩니다. 요즘 소비자는 15년 전보다 옷을 60% 많이 구매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7번만 입고 버립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디자이너 클레어 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4주 전 옷은 최선이 아니고 패션이 아닙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폐기율이 매우 높습니다. 의류를 만들기 위해 물 등 매우 많은 자원이 쓰이는데도 말입니다. 포터 디자이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신세대의 성면일지도 모릅니다. 호흡기나 소화기로 흡입돼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성면처럼 플라스틱의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4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행이 지난 제품이라고 재고를 다 태워 없애는 건 안됩니다. 낭비는 큰 죄임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브랜드들은 기소돼야 합니다.